표지. 왜 웃어 있어라. 아니 그때 표지가 참 멋졌잖아요. 자식할 때 제가. 항상 평생 반성하는 심정으로. 박근혜 씨가 가기 전에 부문인데 남편이 돈이 뭐 한 수백억대. 가상가 재벌이니까. 그 소문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 할 때도 소수정에만 추려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가지도 못했다고. 이게 또 더 불거진 게 결혼식 직후에. 그 박근혜 씨 결혼식에 갔다. 하객분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남편이 이름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베일에 쌓인 신부가 아니라. 베일에 쌓인 신랑이라고 오히려. 듣긴 들었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있는데. 어떤 거기 미용실 고객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박근혜. 내가 시댁하고 잘하는데 꼭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댁하고 잘하는데. 박근혜 남편이 김 씨인데. 김 씨 맞거든요. 유명 햄버거. 그 네 글자 있잖아요. 거기 사장이라고. 그래서 뭐 엄청 부자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굳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냥. 고맙다고 해줘 그냥. 그리고 또 그때 또 막. 굉장히 뭐. 주례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50명씩만 딱 각출해서. 양쪽 집안. 그 결혼식은. 네. 그때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의식이 없으셨어요. 한. 2년 정도. 좀 편찮으셨군요. 계셨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부를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100명 10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극을 해서. 사극에는 출연자가 너무 많은데. 누구는 부르고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불러야 되니까. 150명 50명 50명. 그때 대장금. 이산. 대장금은 한참 전이고요.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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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극도.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저랑 연결도 없는 분들을 막 가서 성적장 주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한 번이라도 같이 이렇게 대사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 한테만 드렸는데. 그렇죠. 그게 오해가 돼서. 아 누구한테만 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 지금. 그래서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도 꽤 돼요. 정말 그것 때문에. 안 불러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회를 하는 거예요. 섭섭해 하시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 실제로 뭐. 어떤 사업을 하세요. 그냥 사업을 하는데. 햄버거 쪽은 아니고. 햄버거 쪽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진짜. 분명히 김구라 씨가.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일 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을 거래. 나한테. 궁금하셨네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남편분하고 일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봐 봤자 나한테 이거 줄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또 궁금하고요. 듣고 보니까. 뭐 햄버거 이런 얘기 하다가. 솔직히 궁금해진 애들. 그냥 사업을 하고요. 업종은 밝힐 수 없어요? 업종은 그냥 얘기해도 모르는 그냥 일반 사업이에요. 아니 뭐 밀수도 아닌데. 아니 그치. 아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 자본주의사에서 하는 사업이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사업을 해. 혹은 뭐 어떤 뭐 자동차 뭐 부품. 아니 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 부품. 볼트너트 이런 거. 진짜. 약간 약간. 볼트너트. 볼트너트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된대요.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금융 쪽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력가는 맞고요. 아니요. 아니 김선 씨가 잘 알잖아. 네.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결혼 수가 않았다니까. 박은혜 씨가 뭐 돈 보고 결혼했다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저도 들었는데. 박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공교롭게 돈이 있었던 거죠. 박은혜 씨. 공교롭게 또 집이 넓어. 그렇죠. 구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고. 저는 결혼할 때. 이산 촬영 중에 원래는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안 하는 줄 알고 다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촬영 때인데 그때가 이제. 모든 거의 모든 출연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앞에 왕은 말 타고 가고. 이렇게 막 쭉 걸어가서 그 행렬 씬인데. 이렇게 진짜 긴 행렬이었는데. 맨 앞에서 이서진 씨한테. 오빠 연장 한대요. 그랬더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 사실은. 날짜를. 날짜를 다 잡아. 어쩌 peervoltais 사plin였던 거 sol으로 . 결국 결혼식 날 아직point은 사고가 많긴 그게 exception을 적hole worried? 감사합니다.